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해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승산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 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영향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풀도를 닫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성관사 성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시작합니다 자비도랑 참법을 아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내가 손 들어 그래도 거의 반 정도 사실 자비도랑 참법은 총 열 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송도 하고 절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108배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이 자비도랑 참법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가면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최소한 1500년의 시간을 지금부터 과거로 1500년의 시간을 오면서 끊기지 않고 굉장히 유행했을 때 쪽도 있었고 또 지금은 중국, 한국, 대만을 통해서는 우리 한 반수 정도의 불자님들이 이 기도를 해보셨다는 것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것이 기도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따로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석 저희는 독송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냥 독송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왜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하는 게 이 많은 세월을 걸치면서 우리가 다가왔고 또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 하나하나에는 여러분들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불자님들이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내용 부분들이 아마 속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자비도랑 참법을 같이 독송하고 또 공부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비도랑 참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익히 그냥 시중에 우리 불자님들이 했던 자비도랑 참법이 원문이 되는 부분은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 본을 원본으로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하는 것도 양무제 양무제에 의해서 사실은 집성됩니다 황제가 이걸 왜 했느냐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양무제 라고 하는 분이 당대에 있는 여러 스님들을 모아서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권을 만들고 그래서 경전은 아니에요 자비도랑 참법은 경전은 아니에요 경전은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죠 안하니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시작해야지만이 경전에 이제 아 이건 경전입니다 라고 되지만 이 자비도랑 참법은 경전은 아닙니다 즉 경전에 있는 걸 뽑아다가 편집한 거 이와 비슷한 게 부처님 내용 중에 있는 것을 편집해가지고 그 당시에 필요하게 잘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경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경전인지 아세요? 천수경 천수경은 여러분 한국에만 있어요 신묘장 대단하니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나오는 진언들은 경전에 있을 뿐이지 천수경의 형태는 요시아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천수경도 우리나라의 조자선사들이 우리 땅에 맞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천수경은 테이프만 열심히 들어도 대충 어떻게 돼요? 그거 외우시잖아요 옛날 우리 노보사님 다 함께 외웠잖아요 구화 같은 것처럼 이 자비도랑 참법도 그만큼 널리 유행을 하고 해서 편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양나라 무죄 때부터 양나라 무죄를 걸쳐서 지금까지 오면 거의 1500년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참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틀리기도 하고 각자가 조금 변해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는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나라 때 무죄에 의해서 자비도랑 참법이 나오고 편집이 되고 흔히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몇백년의 시간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형태가 다양해 그래서 송나라 때 송나라 때의 스님 한 분이 송나라 때의 광균 스님이라는 스님이 7년에 걸쳐서 그 앞에 있었던 자비도랑 참법을 다 모아 모아서 새로 하나 만듭니다 어떤 게 만드는지 교정하는 거예요 다른 그동안에 유통되고 있는 책들을 다 자비도랑 참법을 모아가지고 보니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더라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맞는가를 7년간 연구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봤던 고려대장경 본원을 가지고 한글로 만든 자비도랑 참법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옛날 거 구버전 구본이라고 그래요 송나라의 광균 스님이 7년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나오는 걸 다 모아가지고 새로 편집을 합니다 신버전 자 그게 뭐냐면 상교정본 자비도랑 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상이 자세하다 자세하게 교정을 다시 보아서 만든 자비도랑 참법 그게 상교정본 자비도랑 참법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내려오고 옛날 버전보다 새로운 게 낫잖아요 한 스님이 7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 편집을 한 거니까 신버전을 가지고 우리의 스님들이 이제 다시 또 연구를 하십니다 저희가 함께 떠날 이 자비도랑 참법의 여행은 구본 고려대장경의 옛날에 있었던 본이 아니고 그 후에 그 후에 500년 정도 지난 후에 송나라 때 광균 스님이 7년간 여러 종류의 것을 모아서 새로 편집을 해서 만든 상교정본 자비도랑 참법의 원문을 가지고 저희는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자비도랑 참법의 해설서도 한 5종 정도가 그 전에 있었대요 다섯 종류에는 우리 또 고려시대에 그 앞선 고려시대에 스님도 계시고 이런 한 다섯 종류의 것을 공화마상 조구스님께서 이분이 또 다 모아요 다 해설서를 모아서 당신이 다시 마지막 해설서를 더 자세하게 씁니다 그게 자비도랑 참법 집회라고 하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존하는 자비도랑 참법을 해설하는 유일한 현존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공화마상이 쓰신 자비도랑 참법 집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해요 없어요 우리나라 스님께서 해놓으신 이 자비도랑 참법 집회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글 대장용에도 옮겨져 있고 또 우리 동북대학교 역경원에서 또 이렇게 잘 모았어요 한글로 또 이렇게 해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공부할 때의 해설서에는 바로 이 공화마상 조구스님께서 앞에 계셨던 분들과 한 다섯 종류 다시 또 다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해설한 것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이 집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다섯 종류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이 그걸 다 배우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집회를 보면은 어느 스님이 이 부분은 뭐라고 하셨고 오늘 구절을 갖다 놓고 어느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자세히 해놔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자세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 스님들이 어마어마하셨구나 이 항분의 이 깊이가 얼마나 뛰어났고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해설을 했냐 내용이 어렵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글자를 다 풀이를 해놨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거를 너무나 자세히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이 조구수님께서 해놓으신 자비도랑참법 집회라고 하는 부분을 해설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비도랑참법과 또 말씀드린 상교정법 최후의 마지막에 다 모아서 교정하고 편집한 그 원본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이 자비도랑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독송을 하는데 제일 먼저 독송할 부분이 뭐냐 그 우리 고려 말 고려 말 조선초 국사이신 조구수님께서 해설서 첫머리에 서문을 쓰셨어요 제가 왜 내가 이 자비도랑참법을 해설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이 후대에 있는 분들이 이 자비도랑참법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편지글이죠 서문 당신이 그거를 한번 같이 독송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합장하시고요 이 참법을 배우는 이들이 이 글을 통해 바른 뜻을 이해하기요 절대로 손가락을 집착해 다리라 엮이지마 아울러 부처님의 거룩한 존상의 양사를 절풀이며 절풀이며 예참하는 의식을 통한 행동 사참과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 알아차리며 사성은 한결같이 청정한 공의고무소 드김을 돌이켜 관찰 이참을 동시에 행하여 처단 보내 삼 치어나 겁에 죄를 제거하고 한살라에 오랜생에 망겁 도도 육도를 도 허물을 소멸하며 예뻐 반번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마 끼고 니어침 한번에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때를 끈 씻어버리기를 바라 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조구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비동형 참법을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설서를 했는데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놓으셨어요 조구수님이 조선왕조 신록에도 등장하세요 태조 조선을 건국한 태조 태조 왕도 조구수님을 국사로 모실 정도였고 이 조구수님이 고향이 담양 고향이 담양이신 분 계세요? 없구나 저는 본사가 백양사에서 바로 옆에 담양이에요 장성이 하도 조그만해가지고 장보러 담양으로 이렇게 저는 운문함에 선언했을 때 담양으로 갔었는데 담양이 더 커요 담양이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자 이 담양이 원래는 옛날에 현 현 현이었대요 근데 담양을 군으로 승격을 해요 태조가 왠지 알아요? 조구 공하마상 조구수님의 고향이라고 담양 군수님을 담양 군이죠? 아직 시인가? 군 맞죠? 군 군으로 갑시다 담양 군 군수님 만나고 꼭 이야기해주려고 여기가 군으로 된 이유가 왜 됐느냐 스임 때문에 됐다 조선황유실록이 나오는 거예요 태조가 조구수님의 고향이 담양이니까 이렇게 큰 스임이 나온 곳을 현으로 둘 수 없다 해서 군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구수님이 얼마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 대단한 어른 스임이 그 시간 속에 이거를 다 진짜 진짜 책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그야말로 백화사전일 정도로 그야말로 백화사전일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참법을 배우는 이들이 자 여러분 우리잖아요 이걸 통해 바른 뜻을 이해하기 바란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주명한 이야기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야기 이거 사자성으로 견지망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어딜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보는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종착지가 손가락 끝이 아니고 어디? 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조구스님도 다 그것을 비유로 드셨어요 손가락에 집착의 달이라 여기지 마라 참 이 견지망원이라는 이야기가 일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육주혜능스임의 일화에도 있어요 뭐 능음경에도 이 비슷한 사국의 구절이 나오지만 육주혜능스임이 원래 원래 뭐였어요? 육주혜능스임이 유명한 학자셨어요? 아니면 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우리 흔히 아는 뭐 하다가 깨달으세요? 방앗간 돌 돌리시다가 나무 패다가 여러 일화가 많아요 육주혜능스임이 글을 모르는 걸로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이 일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육주혜능스임이 깨달으신 분이 아니니까 어느 불자가 공부 잘하는 불자가 횜능스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육주혜능스임을 만나가지고 딱 하니까 어? 육주혜능스임이 글을 모르네? 글을 모르는 분이 자기는 글도 잘 알고 하니까 육주혜능스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도 모르는 분이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괘씸하시죠 아니 세상에 육주혜능스임은 글 모른다고 아니 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육주혜능스임이 그때 육주혜능스임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글은 손가락이 뿐이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이 진리인 것이지 나는 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 일화의 견지망언 여러분들도 부디 우리 조고수님께서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글과 이야기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부디 손가락 보지 말고 내용을 열심히 모셔라 아시겠죠? 이 뜻을 이제 딱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이참과 사참 많이 들어보셨나요? 참외 참외의 종류 이참과 사참 자 요거를 우리 조고수님이 기가 막히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그 글을 여기에 바로 이제 풀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거룩한 존상의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예참하는 의식을 통한 행동의 사참 자 그러면 사참이 뭐예요? 여러분의 부처님 상 법당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절 하시죠? 악수하는 분은 없잖아요 부처님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배 하시죠? 사참 왜? 부처님께 오우 예배 했죠? 또 이제 오면 향도 올릴 수 있고 공약물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사시 시간이 사시 예불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불하죠? 그리고 사참 그게 그래서 예불이라고도 하지만 옛날에 뭐라고? 예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사참 사참이 뭐 참회 중에 사참이 뭐야? 하면은 이걸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사참이 뭐냐면 내가 법당에 가서 향도 올리고 공약물도 올리고 내가 절하고 예불 시간 예불하고 경전 있고 하는 그게 뭐다? 이게 사참이다 자 그리고 이참이 뭐냐 이참이 뭐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죠 자 여기 뭐라고 해왔어요? 향 오르고 꽃을 올리고 뿌리고 부처님께 절하고 예참하는 내가 누군가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원래 나쁜 놈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닦아도 원래 그냥 거먹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넌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불성은 불자는 이 불성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빨리 찾기를 그 본성은 다 성정하고 맑고 거기에는 내가 오늘 성격이 나는 성격이 난 원래 좀 고집세 나는 뒤끝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공이야 즉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난 너무 예민해요 마찬가지다 예민해도 자면 자 예민한 분야가 있어 저는 뭐 나는 뭐 뒤끝 없고 해도 뒤끝 있는 분야가 따로 있어 다 사람들은 성품을 다양하잖아요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걸 공화하다고 그래 무슨 말이냐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니까 네가 알아서 받아들여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몰라 나는 이대로 살래 하면 공의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해놨죠 한결같이 청장하면 공이고 무소득임을 돌이켜 관찰하는 거를 뭐라고 이차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크게 배운 거예요 우리 조구수님이 세상에 이 자비도양자 서문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전에 참해가 뭐냐 참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참해라는 게 이참과 사참이란 참해가 있는데 이 이참과 사참을 안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참과 사참을 딱 알려주려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자세히 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꼭 이참은 내가 예불하고 참해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에 대고 집착하지 말고 내 성격은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단정하지 말고 아니야 우리 마음은 본래 자비스러워 예수롭고 청장하며 그래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참과 이참을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불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행동도 해야 되지만 마음을 저는 오늘 뭔가 잘못을 했지만 제 마음이 본래 청장함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육근에 휩싸여가지고 번뇌망상이 많아서 제 성격을 못 고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화를 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행동을 하면은 사참과 이참 그럼 자비스러워 참법은 뭘 하는 거다 이거를 하는 거 그래서 뭘 이렇게 해 읽기죠 내용을 이렇게 해 이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내가 독성했잖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 귀한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 절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참 그러니까 자비스러워 참법은 이참과 사참을 동시에 하는 걸 알아라 알겠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절 한 번에 삼세의 지근 악업의 죄를 제거하고 라고 돼 있죠 한참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요 내가 말씀드릴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출가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스승을 저의 스승을 은사선생님을 뵙고 제가 기회가 말할 때 말씀 저는 은사선생님을 뵀잖아요 바로 울었어요 그 날 때 22살이에요 대학교 진짜 이렇게 처음 마주하고 그냥 삼배 딱 하고 저는 바로 울었어요 그 제가 은사선생님을 처음 뵙고 그렇게 삼배하고 하염없이 눈물도 흘리고 했고 마지막 출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저는 학생으로 스님들 같이 살았어요 저 머리가 기른 학생 상태로 스님들 한 방을 쓰고 살았어요 은사선생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만 되면 내가 야단 맞는 거야 방에 머리카락 떨어지면 누구 꺼요 오늘 제 꺼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새벽 예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새벽 예분을 하고 저를 한 300배 했었어요 22살 때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하면 문득 물어본 거예요 제가 부처님 제가 출가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거는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한 방 쓰면서 그냥 던졌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보통 스님들이 새벽 예분 끝나 아침 공량 시간까지 한 40분 남아요 이때 좀 잡니다 좀 자요 쪽잠을 자 큰일 다 세상에 그 새벽 예불 마치고 아침 공량 전에 자는 잠이 최고 단잠이야 최고 단잠이야 이렇게 다 자는데 딱 잠을 잘 때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꿈을 꿉니다 진짜 너무 생생하게 저희 스승이신 여사스님께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들고 딱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 대웅전 같은 절 앞에 평상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주장자를 들고 앉으세요 그게 거기에 제가 진짜 일생일대에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저를 이제 한 번 하는데 그 장면들은 그 순간에도 진짜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 지극하겠어요 첫 번째 절을 제가 딱 하면서 뭐라고 할게요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귀해합니다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태산이 무너질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세 번째 절을 딱 하면서 제가 스님께 귀해하겠습니다 이 스님이 앞에 계신 그분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삼배를 딱 하고 앉으니까 대웅전의 문이 딱 열리면서 가사장사만 스님들이 저를 쫙 나오면서 저를 데리고 대웅전을 들어가면서 제가 깬 거예요 여러분 같았다면 출가할 거 안 할 거요 아 내가 자기 전에 조금 전에 삼백백 아미터 부처님한테 제가 출가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달라고 가서 잤는데 바로 그 생시와 같은 그 꿈을 꾸며 여러분들 출가할 거 안 할 거요 웬만함 합니다 저는 그날 출가합니다 바로 저는 출가합니다 그날이 제 생일날 이었더라고요 그건 몰라 처음에 몰랐어요 집에 머리 깎고 전화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일날 안 내려오고 머리 자른 이야기를 뭐 해야 하느냐 머리를 잘랐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이발한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시건 꿈이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3세의 업장이 높습니다 저는 그때 그 꿈에서 그 절을 하지 않았다면 출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른 스님들이 저런 번에 3천급이 높고 3세의 증가급이 높은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저를 우리 스스로들이 마음을 당한 저를 가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문에서 우리 조고스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그때 꿈에서 꿨던 그 3배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내가 깨달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 꿈에서 그 정성을 했는데 출가했잖아 생시하면 내가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전에 우리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의여기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못 담는 거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못 담는 거지 마음이 누군가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걸 끌어낸다 하문며 꿈속에 하는 절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야 절을 한다면 어찌 3세가 아니라 더한 억겁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문에 왜 남겨놨겠어요 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하지 않다 부디 이 마음 자세로 뭘 해라 절해라 어디서 자비도랑 참법에 나온다 사실은 참법에 나온 절을 예전에 제가 청년회를 데리고 한 적이 있어요 청년회 친구 한 명이 살렸더라고 한 군의 몇 배 하는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이걸 애들한테 나눠줬어 절 많이 하는 권수에는 언제 와 좀 늦게 와 절 적게 하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절을 많이 하고 적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참법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태산과 태산이 무너지도록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해라 알겠죠 이게 이제 서문에 이제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뒤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무슨 당부를 하셨을까 독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한살나에 자신과 타인이 청정해질 것 자신과 타인이 청정해지고 나면 곧 내가 될 온갖 것들이 생각하는 순간 가장 높고 받은 깨달음 변화할 것이다 중생의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진실 훌륭한 과보를 받지 못하게 한 악업이 마음의 때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 죄협이 완전히 제거되고 마음의 때가 깨끗이 샀다 본래의 밝음은 저절로 드러날 것 본래의 밝음이 저절로 드러난 비로소 관자재가 부를 수 있게 된 거울을 갈 때 때가 사라지면 밝음이 들어 고쳐난 바로 그럴 때 차비 도량이 그 자리에 환히 드러날 것 배우는 이들은 자세히 살펴보라 참 자상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아니 어떤 것을 하는데 부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오 라고 그 큰 선생님이 그 큰 선생님이 뭐 답답해서 당신은 세월에 그 많은 책을 쌓아놓고 이 자비 도왕 참법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설하면서 당신은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지금은 이렇게 누가 타이핑하도 해주고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써서 그것도 나중에 또 목판으로 조각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남기려고 했던 마음을 저는 이걸 보면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위에 나오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참과 사참 우리가 자비 도왕 참법을 기도하고 절 한 번에 3세의 업장인 어떻게 태산같이 하고 한다면 한찰나에 자신과 타인이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비 도왕 참법은 나중에 우리가 배워가면 알겠지만 자기 죄만 참여 안 해요 희한해 이 자비 도왕 참법은요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의 그 저지른 죄도 자기가 대신 참여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그 잘못을 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죄를 참여하는데 부모를 빚는다 어떻게 부르냐 과거의 부모를 빌고 현재의 부모에게도 빌고 또 어떻게 미래세의 부모가 잘못할 것도 자기가 참여해요 이 때를 닦으면 바로 밝음이 비로소 나올 거니 이 자비 도왕 참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해라 자 지금부터 손에 수세미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거울이 있다 샘치고 원래 맑은데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끝알림 속에서 했던 마음을 내가 이제 이게 닦는다 나 이제 닦는 거야 나 이제 닦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지금 근심되고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냐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찾아들어야 돼 제일 분명해요 그게 행복은 대단히 형의상학적이고 뭉개구름 같은데 그 이 자비 도왕 참법은 행복이 뭐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뭐라 때부터 벗겨 그러나 뭐가 된다 빛난다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오늘 우리의 서문을 읽었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 자세 우리 조국 공화마상 조국수님이 이 자비스러운 마음을 마음을 간직하고 오른손에 머들고 수세미를 들고 성능 좋은 수세미 나의 수세미를 들고 이제 닦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 자비 도왕 참법 첫 권 에 임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발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섰으시고 옆에 분과 마주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어간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봅니다 눈을 봐야 돼 눈을 상대의 눈을 보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눈을 잘 안 보자 눈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건강하세요 크게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참회하세요 할게요 같이 참회하세요 bank하세요 Heidi Astaire 봤어요 하나 햄 여자 마주 smash 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